안녕하십니까 하이인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CJ 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시장 잠깐 볼까요? 오늘 시장 어려웠죠? 코스피 마이너스 1.9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91 외국인이 1조 넘는 매물폭탄을 쏟아 부었고요 기관이 610억 코스피 마이너스 0.8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당연히 더 많았겠죠? 자 타트를 잠깐 보면요 어제 2,682포인트 안착이 되어서 환호를 질려고 좋아했는데 수급들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강력한 매물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분들 정신을 못 차리게 했는데요 자 이런 날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오전부터 내동매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매매 그리고 많이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관망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의 대부분 종목들은 오늘 하락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이 매물폭탄이 터지는 날 사실 이 마녀의 날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나 했더니 오늘 오늘이 마치 진짜 마녀의 날처럼 매물폭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날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때로는 최고의 매매 기법이 된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꼭 매수매도만이 기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어떤 날은 최고의 매매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자 밑에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는 여기까지 다시 또 재차 상승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조정 건강한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밑에 하단까지 더 열어놓으신다면 여기까지 2575포인트까지만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J 보겠는데요 CJ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이었죠 오늘 같은 장에도 CJ가 아주 강했는데 13.99% 상승했습니다 CJ 올리브영 100% 자회사화 가능 밸류업 정책 부합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디스 투자증권은 15월 CJ에 대해 올리브영의 지배구조 변화를 기대하면 매수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가 14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종가는 95,800원 약 아직 4만원의 갭이 좀 있죠 올리브영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거한 3조 8,600억 원 영업이익률이 10.7% 소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올해 또한 기존 점퍼의 내실의 강함이 수익성 확대 온라인 비중 확대 및 해외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약 38% 소준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올리브영 많이 보시죠 지내다 보면은 네 항상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아 네 요건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올리브영 IPO보다는 100% 자회사와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업지주회사 형태로의 프리미엄 등이 투자 포인트라며 IPO 철회는 지주회사 특유의 중복 상장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로 인하여 오늘 아주 올리브영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 오늘 거래량 아주 그동안의 어떤 조정 하락을 하루만에 담아낸 진짜 멋지죠? 아마 개인 투자분들 이거 들고 계셨다면 매일매일 하락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셨을 텐데 하루만에 정고점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와 보유하신 분도 오늘 너무 행복했겠어요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자 아직 14만원은 아직 저 위에 있겠죠? 지금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봤으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아직 한 30% 정도의 개입이 남아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보유하시고요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봉 줄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짜시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좋습니다 자 저는 하이엔드 투자 클럽 대표 신동철이고요 이 채널에서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쏟아드리면서 매일 여러분의 정말 기적같은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기적같은 수익률은 비현실적인 만화같은 수익률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못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못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보신 분은 없고 한 번만 오신 분은 없습니다 제 라이브 채널에 한 번만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한 번 보시게 되면 못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수익을 기적같은 수익률을 내어드리거든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자 라이브 섹터에 가보세요 이 채널에 라이브 코너가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 매일매일 있겠죠? 아무 날짜나 보십시오 제가 왜 아무 날짜나 보러 갈까요? 자신 있다는 거죠 제가 콕 이 날짜만 보세요 말씀 안 드립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날짜나 오전방송 오전방송 아무래도 수급이 좀 많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방송 아무 날짜나 보십시오 제가 8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9시부터 10시 반까지만 1시간 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1시간 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계절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은 없겠죠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확인하시고 목격하시고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클립의 신동실 대표였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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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